20번 I'm sure 난 확신합니다. 내가 뭘 확신해? 뭘 왜 이래? 내가 확신해 You have heard, 넌 들었어. Something like 이런 음음한 같은 무언가를 들었어 You can do anything you want. Anything 명사, 유 명사, 동사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If we just persist, 만약 네가 단지 persist, 지속한다면, 노력한다면 Long, 오래, and heard, 그리고 시게, enough, 충분히 에이씨 어떻게 돼 알았어 나 진짜 열심히 하거든 난 뭐든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이야 나 아이돌 될 거야 되겠니? 뭐야? 왜? 될 수도 있지 웃기는 안 되나? I'm sure 난 확신합니다 You have heard something like 이딴 거 들었을 거라고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어 네가, 자, persist하고 아, persist한다면 Long and hard Long과 hard하게만 persist한다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자, 아무래도 You have even made 너는 심지어 어, similar assertion 그, 비슷한 주장 그런 단어를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좀 motivate To try hard 누군가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동기를 부여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자극을 주려고 동기를 부여하려고 뭐 하도록 그 누군가가 Try harder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, similar assertion 좋을지도 몰라 마음대로 해 이건 뭐 그다 큰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감 잡는 훈련들을 좀 해보자고 1, 2번에서 얘기하는 거 나는 확신해 너는 심지어 유사한 주장을 했을 거야 노력해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라고 뭔 말이야 너무 심한 단정이지 단정이 너무 too much 하지 이러면 뒤집을 거야 근데 봐봐 지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 를 완전 까기에는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불문율스럽잖아 그럼 이거를 살짝 깔 거야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네는 학생입니다 학생한테 살인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 줄 순 없어요 너무 극으로 갔나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대학 안 가도 돼 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학생이거든요 교육의 취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중고등학교 담배 피우는 게 좀 어떠냐 삶의 경험이지 다 이럴 수 없어요 심의에 걸리잖아요 야 방송도 심의가 있잖아요 이네 19세 이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거 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셨던 You just persisted alone and hurt enough 하면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원하는 모든 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완전 뒤집지는 않을 거라고요 볼까요 세 번째 Of course words like this 이 같은 말들이요 sound good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확실히 they cannot be true 사실일 리 없죠 cannot 부정적 추측이 되어 부정적 추측 어머 일리 없어 부정적 추측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요 3번이죠 이건 사실일 리 없어 이 단점 뭐라고요 뻥이라고요 왜이래 뻥이라고요 그럼 뻥인 근거 나오겠죠 자 네 번째 문장 갑니다 few of us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can become the professional athlete professional entertainer or professional movie star 명사 명사 동사 우리가 would like to be 되기를 원하는 뭐 운동선수 예능인 아니면 영화배우가 될 수 없죠 되셨어요 이게 왜요 한계점을 제시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가 봅니다 환경적 and physical 신체적 그리고 psychological 심리적 factor 요소들은요 limiting 제한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요 자 이 한거점에 대한 근거 이유를 제시해요 환경적 신체적 그 다음 심리적 요소들이 우리의 한계점을 제한해요 그리고 narrow 좁힙니다 the range of the things 어떤 things 의 범위요 어떤 things요 we can do with our lives 우리의 삶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we can do 할 수 있는 things 의 범위를 좁게 하죠 그러니 난 진짜 달리기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난 다리가 30cm에요 안되죠 30 보단 길어요 시작 여섯번째 거 trying hard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요 cannot substitute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재능을요 equipment 어떤 장치 장비를요 and method 방법을요 되셨죠 하지만 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뭐야 난 다리도 얼굴도 아 난 인생 망했어 다시 태어나는게 답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should not lead to despair 절망을 초래하지는 않죠 절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this should not lead to despair 절망을 야기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rather 되려 이게 주제죠 주장이에요 we should should 나왔잖아요 attempt 시도해야죠 뭘 시도해요 become the best 최고가 돼야죠 become 명사 we 명사 can be 동사 우리의 한계점 within 이내에서 우리가 can be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려는 시도를 해야죠 그러니 어떤 환경적 제한들이 있을거라구요 어떤 한계점이 있죠 한계점이 있는 이유 얘기했죠 이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뭐하면 안된다구요 절망하면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어떤 시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계점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구요 그 한계 제한선 내에 최고가 돼야만 한다고요 자 we try to find our need 우리의 그 1인치나 작음 이걸 찾아야 된다구요 by the time we let employment age 우리가 취업의 나이가 됐을 때쯤 by the time 뭐 할 때쯤 there is 있습니다 find it 유한한 range of jobs 가 있죠 어떤 jobs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유한한 범위의 어떤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싶은 말은요 한계 내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려고 해보라구요 그러다보면 어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어느 순간에는 니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딱 맞는 그 일을 찾을 거라는 얘기에요 근데 진짜 있어요 잘할 걸 찾아봐요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걸 구분하는 건 필요하죠 어떻게 하냐구요 어떻게 하라 이씨 쳐발라봐야지 알지 대충 막 해 해봐 아니 대충 해보진 말고 괜찮겠다 싶은 걸 고민해서 그런 걸 해봐 미안해 트름 한 거 아니야 아파서 그래 굶은 지 한 10시간 됐어 어 맨날 고민돼 살이 좀 빠졌니 살이 좀 빠져야 되지 않겠니 씨 그 근데 나중에 체중계 제가 갖고 올라가 줄게 참 진짜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씨 난 진짜 갖고 오도 나무새끼야 그지 아 뭔 개소리 하고 있어 그니까 찾아봐 찾고 해봐 이거다 싶은 거 나한테 맞겠다 싶은 거 최대한 많이 노력해봐 깔짝깔짝하고 포기하고 아 안돼 여기가 아닌가봐 여긴 날 인정해주지 않아가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가 네가 1등이 되진 못할 거야 근데 넌 1등이 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네가 반 1등이면 전교 1등 있을 거고 전국 1등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네가 맡기로 한 영역에서 그 너의 한계점 내에서 네가 거기서의 최고는 되려고 해봐 그럼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를 얻게 될 거야 몰라 아이씨 해봐 아 해보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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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